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3학년도 수능 가형 6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쌍곡선 위에 점, B, 1에서의 접선이 쌍곡선의 한 점근선가보다 수직이다.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단, A와 B는 양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정계수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을 몇 개를 세워라? 두 개를 세우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식은 뭐예요? 당연히 위에 점이 다라는 식이겠고 두 번째 식은 당연히 뭐다? 자, 이 쌍곡선이 점근선과 수직이다. 맞죠? 이러한 식을 세우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위에 점이다. 자, 위에 점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예요?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4는 뭐가 되겠다? A가 되겠다. 이러한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점근선과 지금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됐죠? 그럼 일단 점근선을 먼저 구할까요? 자,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 A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A분의 X제곱 마이너스 자, 얘를 이렇게 쓸게요. 4분의 A의 Y제곱은 1이 되겠다. 됐죠? 따라서 원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이 지금 A고 B제곱이 4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점근선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A분의 여기가 2분의 루트 A가 되겠다. 됐죠? 따라서 지금 얘가 착착 지워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점근선 중에 하나랑 수직이 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가볼까요? 자, 음함수 미분을 이용합시다. 그럼 얘가 2X고요. 마이너스 여기가 8. Y의 DY DX가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위에 점 얼마? B콤마일에서의 DY DX를 구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B, 여기다가는 1을 집어넣고요. DY DX. 됐죠? 그러면 넘어가서 8로는 나누게 되면 DY DX가 얼마가 됩니까? DY DX는 자, 넘어가서 8로 나누면 8분의 2B, 그러니까 4분의 B가 되겠다. 됐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뭡니까? 지금 얘와 그 다음에 여기서의 기울기 하나가 뭐다? 서로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곱하기. 뭘 곱할까요? 지금 2분의 1을 곱하던가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인데 지금 문제에서 B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B가 양수려면 당연히 기울기는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겠다. 됐죠? 그러면 만족하는 것보다 짠짠 돼서 우리가 B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8이 되겠네요. 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B가 8이면 다시 첫 번째 조건으로 갈게요. 자, B가 8이니까 첫 번째로 가게 되면 여기다가 얼마를 8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지금 64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되겠다? 60이 되겠네요. 됐죠? 자, 결국에는 만족하는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네요. 60과 그 다음에 구했던 8을 더하니까 얼마? 68. 됐나요?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어색 at a o o o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